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요기! 오늘은 빌링이라! 여러분 마음대로 오늘 먹고, 놀고, 쉬고 있습니다. 마카롱! 마카롱 너무 귀여워. 뭐야? 아 그런 거야! 왜 우리 이렇게 살아? 여러분 저희가 뭐뭐 구매할 수 있는지 상점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게임을 진행할까요? 네 좋아요! 야 일단 밥을 우리... 상점! 저기요 잠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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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보자! 뭐 뭐 있어? 인디언 텐트 인디언 텐트 세트! 열 개! 열 개! 다이아 열 개! 보급형 텐트 세트 다섯 개! 침낭 세 개! 냉장고 박스 하나! 럭키박스 다섯 개! 럭키박스는 뭐지? 럭키박스 안에 뭐가 있나 봐! 아 랜덤이에요? 네 랜덤입니다. 럭키박스가 뭐가 랜덤이라고요? 럭키박스는 지금 있는 품목 중에 릿자를 들어야죠. 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종이 나올 수도 있고 아 그렇군요. 약간 뽑고 싶은데요? 인생은 원래 알지? 럭키박스야. 그렇지 나는 럭키박스에서 안 종을 뽑아본 적이 없어. 그래 윤정아는 믿고 럭키박스 하는 거지. 일단 그럼 먹을 것도 보러 가볼까? 먹을 것도 보러 가보자. 계속 가보자. 텐트! 다음에 올게요. 나한테... 아까 거기 계셨던 분 아니에요? 게임같아 게임같아. 언제 가셨어요? 아까 그 MPC. 왕서방? 장서방? 아 이런 거지. 안녕하세요. 아 네. 언제 여기로 가. 처음 뵙겠습니다. 형 여기 완전 바베큐 약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같네. 꽃등심 일곱 개. 돼지고기 다섯 개. 뭐야 아까 어디 계셨어요? 뭐야? 다른 분이야? 거기는 왕서방이라면 여기는 장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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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고기가 무슨 텐트 값이네. 야 소고기 또 있네. 우와. 형 이거 짜파구리 먹어왔어? 기생충 버전? 한우 채끝 이거 대박이다? 나 먹어봤거든? 한우는 채끝이랑 넘는 거거든. 진짜 대박이야. 기생충 버전? 우리가 어쨌든 저거 뭐냐 아주. 텐트든 먹을 거든 게임을 그냥 잘하면 되는 거냐. 오케이. 게임 뭔데? 일단 저쪽으로. 다시 가자. 가자. 가서 퀘스트가 뭔지 물어보자. 뭐야 또 뭐가 생겨났고. 완전 게임 장소 같아. 여기 아까 그분 또 계셨으면 웃겼었는데. 여기 마법 캠프인데? 앉아 있자. 설명을 듣자 계속. 오케이 바로 게임 할까? 오케이 그럼 조슈아가 한번 게임을 하나 뽑아와봐. 제가 한번 뽑아오겠습니다. 아니 나 근데 지금은 긴장이 안 돼. 맞아 이게 뭔가 딱 시현이 돼야지 긴장이 될 것 같아. 지목 눈치 게임? 오케이 오케이. 맞춰서요? 약간 제로 같은 거네요 제로. 제로네. 제가 만약에 승관 그리고 세 명 하면 승관 씨 빼고 세 분이. 세 명이. 우리 고유 번호로 가. 고유 번호. 고유 번호로 가. 1번부터 13번. 13가지. 세 명이면 1번부터 3번까지 일어나고. 만약에 쿱스는 제외였으면 2, 3, 4 일어나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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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쿱스 제외하면 3명 2, 3, 4. 이해 이해됐어? 계산이 빡셀 것 같은데. 이해 됐어? 이렇게 너무 대놓고 짜도 되는 거야? 해야지 이겨야지. 연습 게임이 없다고 해서 짜도 될 것 같아. 피디님께서 우리 고유 번호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이게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야. 야 우리 몇 년 차에 오랜만에 번호 쓰는데. 훔쳐보자. 야 서로 믿자. 파이팅! 갈까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우 셋. 원우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뭐야 일어나야 해. 일어나야 해. 뭐야 왜 안 일어나. 원우 셋. 하나 둘 셋. 일어나야 해. 뭐야 일어나야 해. 뭐야 왜 안 일어나. 형 무조건 일어나야 해. 형 무조건 일어나야 해. 첫 번째 시도 실패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눈치로 간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 눈치. 아 그걸로 간다고. 눈치가 없어 눈치가. 야 야 니가 재미있네. 야 니가 좋아. 니가 좋아. 두 번째 라운드 가볼게요. 네. 네. 인규 둘 하나 둘 셋. 인규 둘 하나 둘 셋. 야 누구.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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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러분. 자 디엔트웨이 한 말 있대요.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 안 어려운 거야. 아니 자기 숫자만 세면 돼. 1 2 3. 하자 하자. 마지막이야 우리 마지막 기회야. 여러분. 지금 멤버들 다 더위 먹은 거 같고 있네요 지금. 대단한 할 수 있어. 대단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인규 일곱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오케이. 두 번째. 버논 일곱 하나 둘 셋. 1 2 3 4 5 6 7 오케이. 준 둘 하나 둘 셋. 예. 준 둘 하나 둘 셋.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냐. 느낌 좋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다음 게임 우지가 가. 우지 가 다음 게임 뽑을게요. 오케이 우지. 다야 예쁘다. 야 간만에 우리끼리 한 팀이다. 뭐가 좋을까? 너가 하고 싶은 거 뽑으면 돼. 안돼 나 도겸이 게임. 내가 오늘 도겸이 팀을 입었거든. 그래서 도겸이 게임을 한 번 가져올게. 좋아 좋아. 아 좋아. 성공하니까 기분이 좋네. 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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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게 아무도 많아 아무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띵! 어 뭐야 깜짝이야 띵을 준 거야 시작! 히히히히 야 안 되지 이게 시작은 다 야 어렵다 정신 똑바로 쳐야겠다 야 도겸이 진짜 경주모 같은데? 하하하 왜 근데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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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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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고 보니까 놀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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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초 4번 와아아아아아 도겸의 게임 도겸이가 도겸이를 이겼다 야 도겸아 나이야 받아 봐 오케이 나이야 아니 아니 이거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거죠? 2분에 10개 드릴게요 이거 5개 달려야지 안전하게 할래 아니면 너 할 수 있어 도전해보자 재밌게 묶고 더블로 가 말 못 해 나이스 이거 무적만 했다 나이스 물건 했다 네 못 해서 더블로 가 아니 감독이 표정이 오케이 묶고 더블로 묶고 묻고 더블로 내가 무게 진짜 알아요 내가 무게 다 왔어요 자 세 번째 두번째 우리 누가 뽑을까? 그냥 찢으면 돼 피부사 우지 불면 돼 우지 도와요 형 도레미파 솔로 하신다면 해줄 수 있어요? 됐어 그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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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걸 불어봤는데? 우지 한번 불어봐 그냥 아무거나 불어봐 어? 아무거나 그냥 연주해봐 도겸이 형 뱀 댄스 도겸이 형 뱀이에요 도겸이 형 뱀이에요 뱀 댄스 다이아 몇 개 주시면 안 돼요? 시작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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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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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끝났다 끝났다 100초에 3문제요? 참 정답 와 이거 어려운데? 영어가 안 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내내 치킨 이거 안 돼 이게 음계를 이걸로 만들기 어려워 와 이거 어려운데? 아니 싸베리 갈까? 떠내려가? 음 글쎄 14번의 춤 음 와 오 다음 노래 예 예 태기 넘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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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와 멋있다 이거 그냥 다이아 원래 퍼주려고 만든 게임이구나 태기 넘몬 스냅슛 갈까? 스냅슛 갈래 몸으로 마려워 갈래 아 둘Me갈지 스냅슛 가자 스냅슛 우리가 재П하게 움직여야 돼 그냥 최대한 머리 잡아서 움직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카메라는 가지고 재빠르게 더 움직여야 돼 그래 너무 카메라가 없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네 뒤로 와 못 나가 못 나가 우리가 재빠르게 움직여야 해 그냥 최대한 머리 잡아서 움직이시니까 그냥 우리가 카메라 있는 쪽으로 재빠르게 더 움직여야 해 그래 너무 카메라가 없어 시작했어 시작했어 뒤로 와 못 나가 못 나가 위에도 내가 있는 거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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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야 너무 위로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뭐야 한 번 더 한 번 했어 한 번 했어 한 번 했어 한 번 했어 종구야 종구야 뭐야 저거 왜 가르쳐 오케이 오케이 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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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 해 막히 해 블록 팀을 계속 해야 해 그러니까 블록 팀을 계속 해야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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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나온 거 같아 후기 이제 나한테 나온 거 같아 아 몇 번 나왔어 후반부터 나왔어 고맙습니다 아니야 한 번은 찍혔을 거야 성공이죠 실패하셨어요 오케이 눈 코 입이 다 나오셔야 한 사람 인정입니다 눈 코 입이 다 나와야 한 사람인데 하나 둘 셋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섯 어?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는데요? 와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는데요? 너무나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는데요? 다 나왔는데요? 몰라요? 야 너무 잘 나왔네 야 너무 잘 나왔네 야 너무 야 너무 너무나 다섯 명 나왔다면서 정확히요 잘린 거 빼고요 하나 둘 원우, 디에이, 민규, 디노, 호시, 도경, 코스, 전화, 음향 강룡이 두 분까지 이렇게 나왔어? 네 음향 강룡이 두 분까지 나오셔가지고 진짜 이거 됐어 어 됐어 됐어 이건 카메라 인정을 해야 돼 형 우리 근데 지금 바이브가 너무 좋은데 그냥 가위바위보도 가볼까? 가위바위보 한 번 가볼까? 지금 이 바이브면 가위바위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가위바위보 갖고 올게 누가 할래? 민규 형 아니야 아니야 너 앉아 넌 아니야 민규야 민규야 앉아 아니야 아니야 민규 형은 믿어봐 이거ess 민우야 예약해야 됐다고 민규야야 해 해 해 나오라고 해야 된다 저 생각해 이 형 이중인격이네 민규야orie 이중인격이시네 양 businesses 그래도 타타의 사람 생긴 게 어디야 practition 이린 거야? 한번만 이기면 돼요? 끝났다 amba 우와 우와 한 번! 민규야 진짜 제발! 민규야 진짜 제발! 민규야 진짜 제발! 아 진짜... 괜찮아! 괜찮잖아! 하나도 안 괜찮아. 반성의 의자 뭔지 알지? 반성의 의자 저기 보고 앉아있어. 벽 보고 앉아있는 거. 벽 보고 앉아있어. 저희 잠시 한 5분만 이러고 있을게요. 민규 형은 카메라를 외면하고 있어. 다음 게임 할까요? 한 번 먹을래요. 다음 뭐 갈까요? 몸으로 말해요 갈까? 몸으로 말해요 랜덤 텔레파시 코끼리 돌기. 몸으로 말해요! 이번에 주쟁은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 상황 좀 어려운데. 상황을... 오케이 가장 어려운데. 예를 들면 문장이 있어야 돼. 문장을 하나. 예를 들어서. 그건 첫 번째 문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근아. 은근아. 조금 욕심을 가지고 조금 다급한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너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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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작 발이 찢었어 문틈에 발이 찍혔어 살가락이 찍힌 뱃살 뱃살이 찍혔다 허리 문틈에 발이 찍혔다 문지방에 발이 찍혔어 문지방에 발가락이 찍혔어 발가락이 찍혔어 발톱 문지방은 맞지 문지방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발가락 발가락을 찢혔어 문지방이네 잘했어 아이스크림 머리가 아파 아이스크림 먹고 머리가 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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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캠핑 오늘 메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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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좋아 얼굴이 잘생겼어 오늘 얼굴이 잘생겼어 얼굴이 잘해 잘했어 문지방에 대해 아니 나는 문지방이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어 왜 너왕이 이번엔 랜덤 텔레파시를 하죠 마지막으로 코끼리코 딱 재밌게 하고 오케이 오케이 멤버들만 맞히시면 한 성공입니다 몇 분이 몇 명이에요? 첫 번째는 다 세븐틴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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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거 기회에 몇 번 있죠? 이것도 세 번 이것도 세 번 고민하는 척도 고민하는 척도 자 서로 복지마자 진짜 야 진짜 양심껏 여기 카메라 다 담아주세요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게 팀워크가 발휘 내야 돼 맞지 맞지 이거 한 번에 사용하면 바로 달려주시는 거죠? 네네네 오케이 제시어 나갑니다 첫 번째 제시어 승관 승관 오케이 오케이 승관 승관 와 순조로운데 이거?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오히려 너무 쉬워서 좀 다를 수도 있어 사람들끼리 그런가?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마 서로 안 봤어 자 정직합니다 다섯 명 정한 한 명씩 둘이 붙자 승관 저요? 저 세븐틴 세븐틴 우지 세븐틴이지 오 준 세븐틴 오 마지막 한 명 잘 고르셔야 돼 아닐 거 같은 사람으로 아닐 거 같은 사람으로 잘 골라야 돼요 민규 세븐 세븐 묶고 더블 묶고 더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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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오케이 더블로? 아니야 그냥 그냥 더블 하자면 그냥 하자 나 이번에 타짜 영화를 봤는데 명언이 뭔지 알아? 배팅할 때 인생을 걸어라 오케이 인생을 걸자 우리 인생은 알겠습니다 갑시다 전해놔 전해놔 너무 너무 아니야 빨리 전달해 빨리 이게 나중에 다 오디오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말도 안 되는 거가 나왔는데 똑같이 하는 게 그게 웃긴다 저 역시 다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시어 갈게요 가을 아 가을이면 또 이거지 아 가을 자 이번에는 여섯 명 부를게요 여섯 명? 여섯 명이야? 너무 많은데? 나중에 열세 명 부르는 거 아니야? 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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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버논 오 오! 뭐야? 디노 어? 아 저예요? 왜? 왜왜왜? 원우 아 이게 야 너무 민망하다 가을은 나무야 가을나무가 단풍나무 어 그냥 뭐 해도 다 나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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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어떻게 짜요? 저희가 저희가 가을에 가을에 나무랑 추억이 많아가지고 가을앞 나무지 가을에 우리 나무랑 추억 저희가 연습생 때 나무 보러 갔었어요 가을에 가을에 나무 보러 갔었어요 호식 야 가을에 나무 보러 간 거 야 그때 가을에 나무 보러 간 거 기억 안 나? 기억나죠 역시 약간 이게 연습생 때 추억이 진짜 중요해 도움이 되네 또 나무 보러 가고 맞아 맞아 한 번 남았어요? 승관 제발 얘 그때 같이 갔었나? 망했어 망했어 승관이 안 갔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나무 보러 안 갔어? 너 안 갔어? 승관아 너 믿는다 아 괜찮아 원망 안 해 나는 아니 너 믿을게 원망 안 해 원망 안 해 진짜? 믿고 있어 나 단풍이라고 했어 실패 얘 뭐야 열심히 나오고 하는데 얘 뭐야 아니 왜냐면 나는 우리가 만약에 걸렸을 때 나는 우리가 짱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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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를 이렇게 해 다음 게임 갈까요? 마지막 게임 들고 올게 자 마지막 게임은 코끼리코 돌고 입니다 치는 게 아니라? 잡으면 돼요 나 잡는 거 해도 돼 그래 너 해 잡는 거 내가 돌는 거 내가 잘해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이거 칠 수 있어? 어떻게 쳐? 아 이렇게 치고 쿱스 하는데 전화를 하면 되네 어 명호 한 번 해 명호해 이거는 몇 번이죠 기회? 세 번 오케이 세 번이면 세 번이면 가능해 시작 대단하다 몇 초 뒤에 치고 우리 멤버에서 다행이다 우리 멤버에서 다행이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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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몇 개야? 열 개 했어 X3 열 개 했어 X3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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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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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성공 그러니까 피디님 죄송한데 혹시 이거 게임을 천천히 해보셨어요? 오케이 명호야 다이아 받아 봐 다이아 주세요 묵고 더블 안 할 거지? 오늘 제목이다 오늘 일기 제목 묵고 더블 묵고 더블 아 그래요? 아 요즘 일기 먹은다 저희는 이제 잃을 것이 없으니까 저희는 두 개 걸 테니까 다섯 개 거실래요? 네? 같은 게임으로 두 개 걸 테니까 다섯 개를 걸라고 이거 저희가 두 개 걸 테니까 다섯 개 다섯 개 제가 그런 게임을 왜 해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하지 맙시다 아니면 장기사랑 하나 보여드릴까요? 뭐야 가히야 좀만 더 주실래요? 가히야 뭐라고 했어? 네 아 노래 하나 부를게요 갑자기? 그냥 부를게요 그냥 부를게요 기분 내 기분 내 놀러 왔는데 진짜 궁금하다 갑자기 놀러 왔는데 갑자기 노래하는데 BGM 틀어도? 갑자기 잘 깨잖아 태양의 피한 방법 잊지 말고 다시 잊지 말고 다시 지도가 오길 부탁해 갑자기? 헤어지면 가슴 아플 거라 생각해 오! 잘해 잘해 기다릴게 너를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은 인스타그램 있어 야 민기와 너 탄 거 같은데? 진짜 야 민기와 너 탄 거 같은데? 진짜 다이아가 9개가 남아있어요 다이아가 9개가 남아있어요 9개 대 9개를 걸고 가위바위보 와 민규가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책임질까? 저희 민규 나갈게요 왜냐면 민규 때문에 한 기회를 잃었잖아 그러면 탓을 끝까지 탓을 하려면 그런 민규를 해야 돼 그러면 아까 나도 망쳤잖아 나랑 민규 형이 뭔가 수습을 할 수 있게 해줘 그래 그래 민규야 민규야 여기서 짐에 20개 남아있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우리 둘이랑 뭐 하는 거 하자 우리 형 누나 두 분이랑 저희 두 분이랑 서바이벌로 하시죠 어차피 50%니까 한 번에 최종 우승자 나올 때까지 얘들아 믿지? 어 믿어 믿어 민규야 너 할 수 있어 I believe 저 운에 맡겨 저희 화이팅 화이팅 우리도 응원해줘 우리도 응원해줘 우리 화이팅? 너네들이 똑같은 거 만들지 마 똑같은 거 만들지 마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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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s 둘이 둘이 둘 둘이 너네드 둘이 너네覺得 둘이 둘이 둘 셋 어 워 어머 아! 나 아까 진짜 단풍 때문에 멤버들 나 진짜 째려보는데 나 진짜 나를 너무... 아 두둑해져 두둑해져 여러분 50개의 다이아를 모두 획득하셨습니다 우리 슈은요 상점 구경하러 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슬레이트 한번 맞출게요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꿈에서 만나요?